세 번째 한번 봐볼래요. 의사표시에서는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사기하고 강박인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안해요? 여기는요. 일치하죠. 여기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아까 우리가 비지니하고 통정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냐면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강박. 강박은 폭행협박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강박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비지니인가요? 비지니가 아닌가요? 비지니가 아니죠.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고 비지니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강박하고 비지니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 강박이란 단어가 보여요. 나중에 강박 이 단어가 나오면 제 103조 있죠? 우리 반사의 질서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럼 강박이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맺었다. 유효, 무효. 얘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유효인 거고 다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로 나중에 당사자가 취소해서 소급,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기 강박이에요. 그럼 사기라는 건 속이는 거고 강박은 아까 폭행 협박이잖아요. 이때 이 사기나 강박은 참 애매하긴 한데요. 그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위법성이라는 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친구 사이에 그냥 우리 뭐라고 그러죠? 네스링처럼 헤드락이라고인가? 목을 감싸서 막 이렇게 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강박일까요? 강박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중개사를 준비하겠다고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 들어가서 뭐 컴퓨터를 아니 중개사를 준비할 때 어느 학원이 좋아요? 그러면 막 전국에 있는 학원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프랭키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국 합격률 1위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전국 합격률 1위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다 쓴단 말이야. 그게 과연 사기냐? 제 말 알아들어요? 친구 사이 지나가다가 툭 쳐요. 야! 하면서. 그게 폭행이냐 이거지. 제 말 알아 듣나요?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고. 그 경계선은 법원이 정해줄 거야. 그걸 넘어가면 위법성이 있는 거고 그 안쪽이라면 위법성이 없는 거죠. 가끔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지하철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의해 준단 말이야. 광고 문구가. 가서 보면 참 오살나게 10분이야. 그렇죠?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가. 제 말 알아 들어요? 그 문구가 사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죠? 그래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터지지 않으면 위법성이 없다 그래요. 부풀렸지만 터지지 않는 거.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성이 있는 거. 그럼 사기나 강박은 전제조건이 뭐예요? 플러스 위법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27혜택 기출문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에 욕실용품은 가장 좋은 게 어디예요? 세면장. 욕실용품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백곰. 백곰. 대림. 대림이 좋잖아요.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보통 부엌 같은 거. 싱크대는 뭐가 좋다고 하죠? 보통 한샘이 유명하잖아요. 거실의 창은 뭐가 유명해요? 거실 창은. KCC. 그런데 분양받고 가서 봤더니 광고지는 분명히 KCC고 한샘이고 대림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K씨만 보여. 씨 하나가 없어진 거야. 한샘이 아니라 한심이요. 백곰이 아니라 흑곰이라고. 그럼 과연 그게 사기냐라고 물었던 거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숲속을 걷고 싶은 아파트 그랬다고. 가서 보니까 소나무가 다섯 그룹 심어져 있는 거야. 그게 과연 1200세대에 걷고 싶은 숲길이냐 이거지. 그건 사기라는 거야. 과장 광고를 너무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면 사기예요.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도 돼요.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였냐면 상가금물이에요. 상가금물 분양할 때 이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수익률이 7%입니다. 수익을 낼 겁니다. 분양을 받고 들어가서 영업을 했는데 대략 마이너스예요. 이걸 사기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라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광고 내용은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상가가 나오면 사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제 말 이해돼요? 그게 27회 때 1번, 2번, 3번 지문으로 나왔어요. 3개 지문으로. 그래서 사기나 사기는 뭐예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강박은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기, 강박. 그래서 의서 표시가 1차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무효? 유효. 취소하면 소급, 무효. 아까 이야기했지만 5억짜리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4억의 매매가 됐지만 지금 취세가 2억밖에 안 가요. 그럼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존심이 있지? 난 사기로 취소할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존심 찾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은 언제 찾는 거예요? 국가가 망할 때 변절되지 않은 거. 그게 존심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등 했다가 2등 하고 2등 했다가 3등 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점점점 나이를 넘어갔다 오면. 아마 난 80이 되면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게 결론이었을 것 같아. 내가 50을 넘다 보니까 80 되면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건 결론이 도달할 것 같은 느낌? 굳이 지금부터 욕심내고 살 필요가 없지 않을 거야. 굳이. 굳이. 스티스 받지 말고. 자, 취소할 수 있다 보이죠? 이해 됐죠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건 위법의 위법이 아니야. 위법이지. 그럼 이건 나중에 손해배상이 나와요. 손해배상이. 그런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착오 있잖아요. 착각착오는 나 혼자 착각한 거잖아. 그렇죠?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취소를 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물어줄까? 안 물어줄까? 안 물어줘요. 왜? 착오는 나 혼자 착각한 거잖아. 그게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닌데 무슨 손해배상이 나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그걸 취소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그럼 OX 꿈도 꾸지 마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업자는 그거 말해줘야 돼? 안 말해줘야 돼?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주고 내가 분양을 받고 들어갔다고 거실문을 딱 여니까 뭐예요? 막 올록볼록 볼록 그런데 뭐예요?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렇죠? 집값이 있겠냐고 그대로 집값이 떨어지죠? 그럼 손해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사기 강박은 위법이거든. 그럼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아주 간단해.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잘 나오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결국은 비통착사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지워볼게요. 잠깐만. 자 의사하고 표시는 뭐라고요? 합성어죠. 안 써도 돼. 의사표시는 합성어예요. 그럼 여기는 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비지니. 두 번째는 뭐예요? 통정허위표시 끊고 비통. 그다음에 뭐예요? 차, 사, 강. 그래서 비통, 착사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산다? 무효, 사, 유. 여기는 치소, 사,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어디를 볼 거냐면 대리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개념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너무 깊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재수생들의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3월 때는 안 보여요.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5년 걸리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5년 걸려서 학교 가면 안 됩니다. 원래 고시공부도 아니고 뭔 5년씩이나 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5년 가고 10년 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시험은, 자격증 시험은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 가성비가 높아요. 중개사 해가지고 얼마 일확천금 벌겠습니까? 널린 게 중개사고 널린 게 수포고 널린 게 병원인데 앞으로 병원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점점 줄어요. 인구수가 주는데 뭐. 그러니까 빨리 따가지고 뭐다 좀 업이라도 벌려가지고 가용돈이라도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큰 욕심되지 말고. 왜요? 너무 진실을 이야기해서? 나는 그게 진실인데 어떡해. 왜요? 상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상수는 막 뻥튀기고 잘돼요. 돈 잘 벌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죠. 그러지 못해요. 자, 아까 이거 봤고. 대리를 좀 보자고 이제. 알겠죠? 대리가 뭐냐면 대리가 나온 지가 오래됐을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대리 제도는. 예전에는 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자가 뭐냐면 심부름꾼. 여러분들 혹시 지금 최수중 씨 나오는 무슨 드라마 하나 하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하는 거. 나오지 않아요? 드라마 잘 안 보죠. 사극들은. 요즘은. 그렇죠? 공부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맨날 공부한다고 안 본다고. 뭐 안 본 게풀이.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다 치면서. 그렇죠? 자, 여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쟁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자가 도착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사자는 심부름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우체부 아저씨.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심부름꾼. 엄마가 부침개 부쳐서 뭐라고 했어요? 꼬맹이한테 옆집 할머니 좀 갖다 주세요. 심부름꾼. 그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자예요. 그런데 대리는 안 그래요. 대리는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해요. 중개업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나요? 자, 집주인이 중개사 내 집 1억에 팔아주세요. 그랬다고. 1억을 광고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1억은 비싸. 9천. 근다고. 그럼 중개업자가 잠깐 기다려. 내가 본인한테 물어볼게 한 번. 집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안 하죠. 중개업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라고. 알아들어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리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무사. 그다음에 소송 대리, 변호사. 소송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이걸 증거로 채택할까요? 변호사가.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의사를 결정하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Just a moment.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한 번. 본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대리는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O, X. 반드시 들어가니까 X로 찔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개코 다쳐요. 자, 대리는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능력이 없어도 돼요? 심 질질 흐르고 눈동자는 검은 자가 아니라 흰 자가 많고 개한테 대리를 맡겨요? 난리 난다고. 알겠죠?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위능력은 없어도 돼요. 미성년자에게 대리를 맡겨도 돼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거지 의사능력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의사능력은 11살, 12살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봐요. 자, 이거 잠깐 봐봐요. 대리 제도는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를 다른 말로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한다. 대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대신한다.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 변호사, 소송 대리해 주세요. 여기 대리예요. 나 대신 집을 팔아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집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어. 둔자. 둔산동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동을 안 쓰니까. 예전에 대전에서 강의할 때 둔산동, 둔산동 그러니까 그게 기에 익어가지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집을 팔려면 서울 일을 제껴놓고 대전까지 가서 사고 팔아. 단번에 계약되면 좋은데 계약이 안 되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가. 그럼 대전에 가 있으면 서울 일을 못해. 서울에 있으면 대전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대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삼촌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럼 삼촌한테 삼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근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혜한다. 권한을. 숙권이라고 해요. 내 대신 집을 팔아주세요. 근다고. 그러면 이 삼촌이 물어봐. 얼마 정도에 팔면 좋겠니? 라고 큰 아웃라인을 정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시세가 한 1억 정도 가니까 한 1억 정도에 이쪽저쪽 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삼촌이 알아서 해. 이해 돼요? 그럼 나중에 삼촌이 광고해가지고 살 사람을 물색을 했어.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1억은 너무 비싸. 집값 떨어지니까 그냥 9천에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삼촌이 뭐라고 하겠어요? 9천은 너무 싼데. 어쩔 수 없지. 9천에 계약해. 하고 둘이 계약을 맺어. 여기서 한 번 삼촌은 본인한테 갑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이게 대리인이에요. 중개업자는 그걸 못하잖아요. 중개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천만 원 깎아주면 집주인 쫓아가가지고 후라이팬으로 날려불죠. 턱조가리가 없어요. 제 말 이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기가 한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럼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 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따라 등기 넘기고 돈 칠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가나요? 다이렉트로 넘어가나요? 다이렉트로. 그렇죠? 법률효과는 대리효과는 자기들 본인끼리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게 대리제도예요. 그래서 대리제도는 행위하는 사람, 계약을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 대신하는 사람. 그다음에 효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이걸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이게 대리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에만 해도 사자가 있어서, 심부름꾼이 있어서 그게 발달이 된 제도고 여기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리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활동 범위를 좀 넓히겠다, 확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모델이는 사적자치 확장, 법정대리는 사적자치 보충,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걸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구나 생각하면 되죠. 이해 돼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이 친구는, 조카는 서울에서 자기 일을 할 거 아니야. 삼촌은 조카 집을 팔 거 아니야. 그럼 조카 입장에서 본다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좀 하나 해보자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잖아요. 얘한테 뭘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숙권, 권한을 준 거잖아. 대리권. 숙권을 준 거예요. 숙권. 수여한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앞으로 약속인데요. 바로 배울 거거든요. 대리의 종류가 법정대리, 이무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이무대리, 법정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쓰거든요. 바로 배울 건데. 이 숙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숙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임이라 그래요. 문장을 읽을 때 문제에서 갑은 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선임.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무대리인이에요. 나중에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의 활동범위가 다르거나 또 복대리를 선임할 때 그게 좀 다르거든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숙권, 다른 말로 선임. 그다음에 수여. 이런 글자. 이건 전부 다 뭘 말한다? 이무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단어가 없으면 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대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리권을 준 거죠.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계약을 맺어 안 맺어? 맺겠지요. 둘 간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신하는 행위 그래요. 대리 행위. 대신하는 행위 이렇게. 그럼 대신하는 행위에 따라서 매매가 됐어요. 그럼 매매가 되면 등길을 넘기고 그다음에 잔금을 받는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갑과 병 사이에 대리 효과가 나오겠죠. 등길을 넘기고 돈을 치라는 거. 그렇죠? 대리 효과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 책임을 지는 행위. 이걸 대리 효과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한테 직접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야. 그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 대신한 사람을 대리인. 상대방을 누구? 병. 보이죠? 병. 여기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죠. 이걸 나중에 가면 삼자라고 하거나 얘는 전득자라 그래요. 전득자, 삼자 그러는데 보통 삼자라는 단을 더 많이 쓰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숙권을 했죠. 그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죠. 대리 효과가 본인에 기속되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그래. 엄마 대리가 뭐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대신에 대신에 뭔가를 하는 거야. 너 사과 주면 너 아침에 사과 안 먹잖아. 너 대신에 엄마가 먹잖아? 그게 대리야. 너 유치원 가기 싫지? 그럼 엄마가 가서 유치원 갈까? 너 대신에? 그게 대리라고. 이해 돼요? 그게 대리인데 내가 물어봐. 복도에서. 대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라이팬 날아간다고. 눈높이에 맞춰야지. 그때는 뭐라고 그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고요. 숙권 행위를 하고 숙권을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그 대리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 거꾸로 가는 거야. 숙권 행위. 숙권 행위, 대리행위,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예요. 이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고. 그런데 숙권 행위, 대리행위, 대리효과가 이 대요? 이 대조금은 자? 그럼 행위하는 사람은 누구? 대리인. 효과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현명이라는 거 보인가요? 현명. 여기 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남의 집을 팔 수 있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선에 의해서. 나중에 한 달 지나면 다 알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집을 팔 수 있나요? 없나요?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분하고. 어? 있어. 타인 물건도 매매가 돼요. 자, 내가 항상 예를 듣는 게 시장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야채를 파는 데가 있고 옆에 생선을 파는 데가 있다고. 그럼 내가 야채를 사려고 예를 들면 고추를 사려고 부추를 사려고 여기 사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생선 대가리 자르다가 막 찍찍 잡고 와서 뭐 사? 뭐 사?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죠? 그럼 생선을 팔던 사람이 왜 야채를 팔지? 그러잖아요. 그럼 매매를 했다고. 정확히 화장실 쪽에서 몸빼바디 치켜 올라가면서 뭐 팔았어? 하고 와. 그 아줌마가 야채 가게 사장님이요. 이제 이해 되죠? 돈 줘야지 이게 뭘까요? 추인이야. 추후에 인정한다고. 그럼 생선 가게 사장님은 야채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잖아. 그리고 내한테 돈 받고 물건 넘겨줬잖아. 그럼 나는 만족한 거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게. 자, 그러면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을 내가 인수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나중에 잔금 칠할 때 못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못 넘겨주면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채무불리행인 거야. 매도자는 소유권을 넘겨야 되잖아. 못 넘겼어. 그럼 계약은 뭐가 돼? 해에 재가 돼. 채무불리행이니까. 해에 재가 되고 이분은 매수자는 나한테 뭘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그럼 내가 남의 물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 남의 물건 팔아봐야 소유권 못 넘길 것이 뻔한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그럼 자, 봐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가.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와서 아니, 병한테 야, 나 있잖아. 갑의 집 내가 팔 거야. 매매계약 체결하자. 그랬다고. 그럼 병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소유자가 갑인데 매도자가 을이 돼가지고 남의 물건을 내한테 파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잔금 칠할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한테 넘겨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 그럼 병은 매도자가 갑으로 생각해요? 을로 생각해요. 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효과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을이 계약을 맺을 때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갑 대신에 내가 그 행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병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갑이 소유자인데 매도자인데 갑이 바쁜 갑다. 그러니까 대신 을이 계약을 맺는 거구나. 이해 돼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갑으로 하는 거지. 인식이. 그럼 현명을 하는 이유는 현명은 뭐야? 이름을 나타난다는 거야. 누구 이름을? 본인 이름을 나타내는데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리.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에게 뭐 한다? 귀속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현명이에요. 현명을 하는 이유가 대리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야. 본인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현명 안 했어. 현명 안 하면 본인이 책임져 안 줘. 현명 안 했다고. 그럼 본인이 책임져 안 줘. 안 진다고. 당사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나중에 가면 116조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현명을 하는 이유를 알아버리면 굳이 그 조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일일이 다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응용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 이제 대략 윤곽이 잡히죠? 자, 그럼 이제 종류를 한번 봐보게. 대리에는요. 임후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가 있고요. 하나 더 가져볼게요. 유권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권대리가 있어요. 대리. 또 하나가 있다면 밑에서 쓴다면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능동대리가 있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안 써져 있습니다. 밑에 그 빈 공란에 써놓으면 되는데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수동. 대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이 쓰죠. 이건 잘 안 씁니다. 이것들은. 자, 그러면 임후대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남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 대신 집 좀 팔아줘. 나도 팔 수 있어. 내 집을. 내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숙권, 수여라고 그래. 선임. 본인의 의사. 이건 결국은 뭐냐면 사적 자치가 자기의 활동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활동이 확장되는 거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남한테 시킴으로 인하여 내 일을 그 사람이 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게 아까 그런 형태가 임후대리니예요. 여러분들 등기할 때 내가 등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법무사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임후대리니예요. 법무사가. 그다음에 법정들은 법의 규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친권자. 지금 여러분들은 친권자는 안 계시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은 계시죠? 뭐냐면 우리 애가 만약에 17살이면 내 애가 나는 친권자라는 지위를 갖습니다.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성년자가 돼버렸어요. 만 19세가. 그래버리면 나는 친권이라는 지위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만 있는 거예요. 즉, 친권자라는 것은 미성년자의 한해서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주변을 보면 당연히 만 19세는 넘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친권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친권자라는 말은 법정대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금 15살이면 엄마, 아빠한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19살이 넘으면 엄마, 아빠는 지시를 하면 안 돼요.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신권.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정대리를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미쳐야 돼. 그리고 가정법원에 선고를 받아. 완전히 미쳤어요. 이게 성년, 후견, 개시자. 이게 성년, 후견, 개시된 자. 이거 성년, 후견, 개시대가 아재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가끔 침해에 걸렸는데 알아봤다가 또 어느 순간 못 알아보고 어느 순간 알아봤다가 못 알아보고 깜빡깜빡 하신 분들이 있죠? 이걸 한정후견이라고 해요. 한정후견. 아니, 이걸 정식으로 조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안다고. 이게 이것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견인이 있으면 중개사 시험을 봐요, 못 봐도? 못 보죠. 미친 사람이 요청이 시험을 봐요. 큰일 나게 중개사가 돼가지고. 찍었는데 다 맞아 없어. 그렇죠? 그럼 중개사 오픈해가지고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무대리인, 법정대리인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법정대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적자치 뭐라 그래요? 여기는 보충 이렇게 표현해요. 보충한다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이것도 시험에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험은 잘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권이 있고 무권이 나와 있잖아요. 유권은 뭐냐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고요.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1억 정도의 매매가 되면 좋겠어라고 큰 아우튼을 잡았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1억이 아니라 9천의 계약이 돼버린 거야.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1억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9천의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9천이더라도 소유권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겨야 돼. 왜? 얘가 유권이기 때문에. 그럼 유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부르겠죠. 골목길로. 골라서 얘가 뭡니까? 난타전이 일어나겠지. 너희 새끼가 1억에 팔아라고 했더니 왜 9천에 판 거야? 이건 자기들 문제인 거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 뭐요? 유효.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야. 이게 유권의 키워드예요. 그런데 무권이잖아요. 그럼 무권은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권한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면 이건 본인이 책임지나요, 안지나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권은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되죠.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4일 때도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고요. 아마 이게 42번인가로 나왔어요. 42번인가, 43번인가. 그 다음에 능동대리는 뭐냐면 능동대리는 적극적이라는 의미거든요. 한다. 하는이라고 쓰면 돼요. 하는. 하는 사람. 이건 수동은 받는 거. 받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아주세요. 그럼 집을 파는 행위를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죠? 하는 사람. 이건 능동대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한테 그러는 거야. 본인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수동대리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대리 파트를 배울 때 능동을 이야기해요. 수동을 이야기해요. 능동을 보통 이야기해요. 집을 팔아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소송을 해주세요. 뭔가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을 능동대리라고 해요. 적극적인 사람. 수동은 소극적인 거죠.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등기 우편인데 받으세요.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수동대리라고. 받는 게. 능동은 하는 사람. 잘 안 나와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이무대리, 법정대리, 유권, 무권. 구별되죠? 이게 대리권의 종류예요. 혹시 물어볼까? 대리는 모든 법률행이 다 될까요? 아니면 재산법에만 될까요? 재산법만 돼요, 대리는. 예를 들면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해야 되는데 나 대신 네가 좀 갔다 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 유언해야 되는데 숨이 차. 숨이. 핵핵거려. 나 대신 유언 네가 좀 대신해 줘. 돼야 안 돼요. 그것만 봐도 알겠죠?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유권 나왔네 올라가면. 유권은 뭐라고 했어요? 유권은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무권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갑이 숙권을 해가지고 권한을 준 거야. 대리권 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리권을 갖고 있는 거야. 대신할 수 있는 권한. 아, 원래 민총을 처음 배우면 민총 서설 부분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50%만 배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1조부터 해서 184조까지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시험범위 중개사 민법은 민총은 한 50%만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빠져 있는 거고 앞에 부분을 보면 권리, 권한, 권능 이런 게 다 구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꼬맹이도 가끔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권리, 권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권리는 정확히 의미하면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라고 해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 투표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 19세부터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리예요. 그다음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천부인권이라고 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건 생명권. 국가도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는 없어요. 하늘이 주는 권리예요.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건. 이건 법으로 규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이 나한테 준 권리인데 그걸 함부로 뺏을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권리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권한이라는 게 뭐예요? 권한. 권한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행위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게 권한이에요.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 권한 그러는 거야. 그럼 아까 아들내미, 미성년자 아들 대신에 엄마, 아빠가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권한. 나중에 이제 애가 성년자가 돼버려서 만 19세가 돼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지르면 안 돼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누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선. 아무리 친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친하다고 해서 형제간이라고 해서 막 대하면 나중에 그 경계를 나도 모르게 넘거든요. 그 조그마한 거에 한해서 의가 상하거든요. 기분이 나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푹 담글 수 있죠. 담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여기 권한 있어요? 없어요? 농담해요? 아니겠죠? 권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뱀의 계약을 했잖아. 그럼 아까 여기 1억에 팔아달라고 권한 줬는데 여기 8천에 계약을 했다고. 그래도 이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소유권 이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이거 이전 능히 해주라 이거지. 그런데 지금 수권 권한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게 미친놈. 이게 무권대리인이요. 미친놈이지. 오지랖이지. 안 그래요.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매매를 해.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남의 집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대리란 말 쓸 거거든요. 유권대리 쓰지 마세요. 무권대리. 그다음에 표현대리. 그다음에 복대리. 지금 내가 이거 다 안 했거든요. 서운해하지 마. 여러분들 수학을 치질이 못해. 그래도 집합은 한다. 수학의 가장 먼저.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제일 앞에가 집합이었어. 정석의 집합. 그렇죠? 집합은 끄적끄적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해. 집합 넘어가면 애 눈에 안 들어와. 던져. 그러다가 나중에 한 1개월 지난 다음에 수학은 잡아야지. 꺼내서 보는 게 집합이야. 집합만 3학년까지 뭐여? 10번은 봐. 똑같아. 민법총칙만 10번을 봐. 민법총칙은 지금 헐렁헐렁히 넘어가도 잘해. 어감이 잘한다고. 어감이. 뒤에 갈수록 흐리멍텅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 나와. 다 알아. 알게 되어 있다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리죠. 여기 대리죠. 뭔지 모르지만 대리죠. 대리죠. 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을 안 한 사람은 대리가 아니에요. 봐 볼게요. 하나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을 건데 1번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현명을 했어. 갑에 대린 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명을 안 했어. 자 현명을 안 했죠. 현명했죠. 그럼 이 을을 뭐라고 부를까? 눈치 빠르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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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이에요. 무권대리인. 현명 안 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현명을 안 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 남의 물건. 이걸 이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현명한 것과 안 한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이해 되죠? 올해 시험에 얘가 또 배정이 됐어. 이지문이. 이 31회 때 나왔던 지문인데 다시 또 배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무권대리를 끝에 보다가 사용한다고. 이 효과를 나중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총에 봐야 40장밖에 안 돼. 민총은. 달달달하면 여덟 개는 그냥 맞는다고요.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다고. 그런데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명이 들어가야 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표현대리는 뭔지 몰라. 그런데 표현대리는 뭔지 모르는데 을은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는 거야. 그래야 표현대리, 복대리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나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 거고요. 여기 무권이죠? 현명은 한 거 아는 거야? 한 거지.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더라도 갑은 책임져 안 져요. 안 지는 거지. 무권이니까. 알아듣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권대리가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무권대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리, 대리할 땐 전부 다 유권이에요. 유권대리.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잠깐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 줬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리인이죠. 그런데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중복되잖아. 중복대리인. 중자를 지워버리는 거야. 뭐라고 불러요? 복대리인이라 그래. 복대리인. 그래서 올해 34회 때 복대리를 쉽게 문제를 냈어요. 복대리를. 나중에 가면 복대리는 두 개를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대리인이 선임을 해요. 얘가 선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나중에 가면. 지금 복대리를 몰라도 엄청 쉬우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다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지금은 묵권데리가 뭔지가 더 중요해. 이제 봐볼게요. 이건 좀 외워달라고. 얘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5회 때 당연히 나옵니다. 이것도 사령으로. 사령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갖다 놓고 이거 하고 쉬자고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을이란 사람이 상대방 병한테 가서 저는 갑에 대리는 을입니다라고 뭐 한 거예요? 현명. 현명. 나타날려죠. 이름 명자. 이름을 나타냅니다. 현명. 현명했죠.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해요? 권한이 있어 없어? 이걸 묵권이죠. 그런데 현명했죠. 플러스 뭐야? 대리인이지. 현명했으니까 대리인. 권한이 없으니까 묵권. 묵권대리인. 그럼 묵권대리 행위를 해가지고 누구 집을 판 거예요 지금? 갑의 집을 판 거야.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묵권인데. 그런데 책임이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는데 이게 1억짜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 3억에 판 거야. 3억에. 그러면 1억짜리 집을 묵권대인 3억에 판 거야. 이빨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그럼 갑은 뭐요? 을한테 어깨동무하면서 어우 너는 영원한 나의 친구야. 그렇죠? 내가 중개업을 할 때 얼마나 필요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억짜리 집을 3억에 판 거 아니야. 좋아 안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걸 뭐라고 해? 추후에 인정한다.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인권이라 그래. 추인권. 추후에 인정하는 거. 그럼 추후에 인정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급하여 유효가 돼요. 그런데 조심할 거. 본인이 추인을 해서 유효가 됐다고 해서 얘한테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행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지. 무권 대리를 나중에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만 내가 지겠습니다. 얘는 영원히 무권이에요. 유권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 1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으면 추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사비가 더 나오는데 뭐 추인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거절해. 나 추인 안 해야 추인 거절권이라 그래. 여러분들 있으니까 체크하면 돼. 그럼 추인 거절을 하면 본인은 책임져 안 줘. 안 줘. 그래서 이걸 확정적으로 본인한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책임 안 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갑한테 야, 갑 을이 있잖아. 당신 집을 내한테 3억에 팔았다. 너 추인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밥 먹을래? 아니 그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이자가 안 나갔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 최고 찔러보는 거야.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최고권을 행사해가지고 이거 본인한테 추인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이게 최고권이에요. 물어볼 수는 있죠. 계약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빡친 거야. 대리권 없는 자가 자기 것인 양 팔아먹었잖아. 대리인처럼. 그럼 얘는 뭐예요? 기분 나빠. 야, 나 계약 안 해. 이 새끼야. 너 인마 대리권도 없는 놈이 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하고 계약한 거야? 나 계약 안 할 거야. 그 계약을 철회한다 그래. 그 의사 표시를 저 안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철회권이라 그래. 철회권이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면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최고권하고 철회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나는 이 두 가지가요 오고 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교류가 되는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추인권을 상대방이 행사하고 최고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말을 안 해 줘서 해줬는데 내가 못 찾았겠지. 근데 전유물이에요. 이건 본인만 행사예요. 얘는요. 상대방만 행사예요. 이 권리를 본인이 행사 못합니다. 이 권리를 상대방이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반드시 애와 둬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읽을 때 최고권을 누가 행사해요? 을이 철회권 행사했어요? 갑이 추인권을 행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권리인지 모르면 헷갈린다고 나중에 그래서 정확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먼저 기둥을 세우라고 그러면 지문이 아무리 헷갈린다 하더라도 아 본인이 행사하는구나 상대방이 행사하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요. 하나만 더 이 친구가 지금 병이 이 무권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희롱을 당한 거야. 희롱 희롱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야. 얘는 당한 거야. 그럼 책임을 얘한테 물어야 되지. 이 나쁜 새끼. 넌 대리권이 없는 놈이 왜 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자 1번 2번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가볼까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뭐라고 써요? 깡통이 날아와서 내 뒤통수를 때린 거야. 맞았죠? 기분 나쁘죠? 그럼 뒤돌아 서서 봤어. 근데 눈동자가 검은 자가 없어. 하얀 자고 침도 질질 흘려. 그럼 내가 나무라겠어요? 에이 씨 아니 재수없어. 그냥 갈까? 그냥 가겠지. 즉 이 친구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라는 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이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더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이어야 돼요? 미성년자 아니어야 돼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책임이 뭔가요? 책임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배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이걸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또 의리 선택한다고 나와요. 나중에 가면 처음에서 절대 안 틀려요. 이 묵건들이 웬만하면 자, 됐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 이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내미야. 아버지의 집을 팔아가지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이야. 유흥비를. 일명 뭐예요? 양아치. 그렇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셔버린 거야. 돌아가시니까 이 친구가 상속을 받아. 상속을. 아무리 양아쳐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잠깐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미안함. 아버지에 대한 후회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계약을 맺었잖아. 아버지 권리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상속받은 거야. 뭐가 있어? 거절권. 그럼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간 거야. 상대방한테 가서 병, 내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충격으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거절권을 상속을 해줬다. 이 계약 있지?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려 한다. 할 수 있겠냐라고 소송이 제기된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안 돼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팔아놓고 당신이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앞뒤 행동이 안 맞다. 이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상속이 나오면 거절할 수가 끄터리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있다 그럼 틀려버리지. 알아들어요? 그럼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부여. 유효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지워버리고 이거요. 자, 갑의 집을 누가 팔았어요? 을이 팔았죠? 권한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다? 무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알아듣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했고 현명도 했단 말이에요. 왜 현명이 들어간지 아시겠죠? 이제는 대리 행위를 한 거야.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건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법률관계가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권은 소급하여 뭐가 돼? 유효. 그런데 조심할 건 이걸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한다, 수여한 게 아니다. 수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추인 거절권은 뭐예요? 확정적, 무효. 그럼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이가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최고권, 철회권. 그렇죠? 최고는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나중에 나올 건데 얘는 선의 아기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가 있고 얘는 선의자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라. 모르면 뭐예요? 선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어. 그럼 뭐예요? 악의자. 그러면 상대방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철회권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뭔만 된다. 선의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자만. 책임을 물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돼요.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못 물어요.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건 선배입니다. 선배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옆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상속을 받을 수 있죠. 누가요? 을이. 그럼 상속을 받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까지 계산하면 파트로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총 계산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이 네 파트가 핵심이에요. 무권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무권대리는 80%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걸 응용하는 거 이제 응용해서 가지는 게 20%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마스터북에 가면 이걸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 넘겨볼게 잠깐만요. 넘어오면 어디 갔나 복대리는 나중에 볼 거고 여기 표현들이 그 다음에 묵권 이게 묵권인데 지금 묵권 들어와 있죠. 요게 요 폐지수가 계산해 보면 어디냐 폐지수가 없네 55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나중에 가면 대리권 없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인의 이름으로 이게 현명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취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중에 여기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이 보이죠. 무권리자 나중에 설명을 다 할 거라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에 관한 권리가 나오잖아요. 본인에 관한 권리가 뭐가 있나요? 추인권 보인가요? 추인권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추인권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추인 오케이 추인 거절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상대방 거 나오겠죠? 상대방 뭐가 나와요? 최고권하고 철회권 보인가요? 철회권은 나중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고 해서 의통 의통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스터 북에 내가 써놓거든요. 이게 의사의 통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상대방 것이 끝나면 뭐가 나오죠? 이제 무권들이 책임이 나오죠? 책임 그럼 책임이 뭐가 있냐면 이거 아까 니은 행위능력자일 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미성 연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비상인데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애와졌다. 그러면 그때 사례를 풀어요. 이 사례 보이시죠? 이 사례가 아마 12개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 15개 14개 이 14개만 정확히 응용이 되면 얘는 무조건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힘들구나.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오면 제가 아까 무효취소 조건기한 있죠? 그거 마무리해 드릴게요. 좀 갔다 오세요.